안녕하세요 개우티비패닉입니다. 내일 소개종목 공개 전에 기존에 소개드렸던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시장이 이제 수일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다가 오늘 목요일날 우리 옵션 만기일인데 많이 빠졌습니다. 우선은 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을 화요일부터 넘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화요일날 사실 1000명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요일날은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연속 이제 1000명을 유지하고 나서 오늘 이제 옵션 만기니까 좀 확 빠졌는데 제가 볼때는 뭐 코로나 는 사실 뭐 그렇게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는 그렇게 영향을 살짝 주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사실 옵션 만기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어 우선은 지금 좀 늦은 밤인데 미국 시장이 그래도 그나마 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만 미국 선물이 잘 마무리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내일 뭐 하락을 출발을 하더라도 상승으로 좀 반은 전환을 하지 않을까 오늘 미국 시장만 좀 괜찮게 흘러간다고 하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수익 안난 종목 위주로 그러면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크레인 사이언스는 오늘 사실 얼마 빠지도 않았어요 이 종목 같은경우로 100원 밖에 한 어 두오가 정도 밖에 안 빠졌는데 그죠 기존 안에 너무 먼저 맞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에는 그래도 좀 버팁니다 다행히 네 자 얘는 22,500원 음 여기에 계속 지키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롯데 쇼핑 인데요 롯데 쇼핑은 계속 말씀드려요 추세 하락으로 변했다고 어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속 지금 지켜 보셔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제 말씀 얘도 틀렸죠 이렇게 좀 양봉 몇 개 떠서 이렇게 전화하는 상승을 전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얘는 그냥 지금 두고 보자 지금은 두고 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메이저가 세력이 미친 척하고 사주면 올라가겠죠 아무리 시장이 떨어진다 해도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사주는 사람이 사주는 그죠 외인과 기관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말씀드렸지만 개인은 매수를 해봐야 받쳐 놓고 매수를 하죠 호가를 먹으면서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은 네 호가를 먹으면서 매수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죠 세력이죠 이 종목은 우선은 10만원 구간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만원 구간에서 음 어디에인가 에서는 10만원 구간에서 좀 멈출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되구요 만약에 이 종목이 미쳤다 미쳐서 10만원 빠진다 그때는 정말 오히려 매수의 메리트가 확 생기는 구간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우선 4천원 구간에서 어 이제 매수를 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볼 때 추세가 살짝 좀 약간 하락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음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서는 움직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유진 로봇은 3천 8백 원이 깨지면 어 실망 매물 투매물량이 나올 자리예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재수 없으면 3천 3백 원까지도 이 금방까지도 빠질 자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 8백 원까지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여기서 고민하셔야 되요 전략 매도를 할지 아니면 비중을 줄일지 어쨌든 비중을 줄이는게 맞습니다 유진 로봇은 우선 3천 8백 원만 안 깬다고 하면은 다행이지만 3천 8백 원 깨면은 비중 축소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보시면 사실 지난 저점 금방에 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확 들어왔습니다 네 뭐 시간 외에서는 살짝 빠진 것 같은데 자 장 막판에는 그래도 매수가 확 들어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시장이 우리 시장이 좀 빠지면 얘도 좀 빠질 거지만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9만 4천원 초반 9만 3천 후반대 그 밑으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올 거에요 이 종목은 제가 9만원 크게 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져 봐야 9만원 초반대다 그리고 9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는 정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가 많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이렇게 돌아서는 움직임 보고 매수하셔도 된다 늦지 않는다 그리고 한번 매수 하신 분도 마찬가지에요 이제는 돌아서는 움직임 보고 매수하자 뭐 1,2천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오늘 안전하게 하락을 멈추고 매수가 들어와서 양봉이 뜨는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안내비인데 안내비는 이 구간을 제가 매수가 들었는데 오늘 그 제가 이제 매수 하단 부분에서는 매수가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요 하단에서는 그래도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구나 근데 내 지수가 좀 안 좋아서 우리 시장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장 초반에는 얘도 어 뭐 69,000원 깰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안내비는 제가 볼 때 65,000원 갭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좀 넓게 보실 필요성은 있어요 65,000원 이 위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분할로 쪼개서 매수 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어 좀 약간 한번에 좀 집중투자 또는 음 좀 매점 좀 자리를 보고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자구요 어 좀 뭐 1,000원 밖에 차이 안나니까 이렇게 양봉을 좀 뜨면서 지지선 어느 지지선 그죠? 만드는 자리가 나올겁니다 예 그렇게 확실하게 좀 눈으로 보인다 아니면 시장이 좀 돌아서는 움직임이 보인다 하면 콧대 매수를 하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내비는 안처수 관련 대선 종목이다 보니깐 단기로 매수를 해서 먹고 있는 분들은 사실 이미 여기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게 맞는거구요 중장기 이상으로 끌고 하신분들은 이 부분 6만원 구반 때는 충분히 넓게 좀 보셔도 되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어 그리고 아 수젠텍 있는데 자 수젠텍은 여러분 상승이 나왔습니다 크게 어 우선 단기 상승으로 제가 먹고 나오자고 확실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 포트에서 제의를 할게요 그러나 어 사실 위꼬에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욕심을 낼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 이제 어느 이전 라인만 정해놓고 그냥 좀 끌고 가면은 이전 라인만 어느 일정한 라인만 정해놓고 가자 그리고 비중은 좀 덜어놓고 여유물량은 끌고 가자 이날 말씀드렸죠 회이 큰 것 같다 지금 코로나가 천명이 넘었는데 이걸 좀 떨구 끈 것 자체가 회이크다 이 지금 자리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 드렸던 종목이 그죠 자식 나신분들 나신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물 머티미디어 인데 얘도 안내방하고 또 동일한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얘 같은 경우는 저가가 종가로 끝났는데 사실 3300원 이사를 한다 그러면 이 뭐 손절하거나 그러기 보다는 오히려 이제 3000원 밑에서 는 어 돌아선 움직임 양본 뜨고 좀 돌아선다 하면 그때는 신규 매수자들도 좀 매수 해도 되고 어 불안으로 매사 이면은 그때 또 분할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익 안난 종목 위주로 좀 말씀드렸구요 그럼 내 소개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내 소개 종목은 드림탭 명신산업 2개 종목 인데요 우선 2개 종목 다 우리 시장에서 좀 강하구요 그리고 수급도 좋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자 월봉사항 보게 되면 상승 이후에 눌렀다가 재차 다시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이에요 명신도 한번 볼까요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이제 막 상승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메르츠 사제 얼마전에 이제 소개해서 단계로 먹고 나온 종목인데 자 1봉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이 무서워서 사실 정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신고가 전고점이 있다 보니까 여기만 뚫으면 이제 52주 신고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저렇게 1봉 상으로 이렇게 지금 조정없이 쭉 간 종목들을 매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2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명신도 보게 되면 뭐죠 오선 밑으로 이제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딱 몇 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 내일부터 며칠간 이제 나눠서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우선 드림텍 같은 경우는 여러 종 여러 세터에 속해져 있어요 속해 있어요 뭐 코로나19 라든지 바이오 인식 뭐 자유주행차 등등등의 여러 세터에 속해져 있구요 수고 이제 잠깐 시점을 보게 되면 1분기 시점 다 보시죠 엄청 좋구요 2분기도 추정치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연관은 보게 되면 당연히 좋구요 계속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추정치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네요 그래서인지 기간이 또는 외인도 계속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12,600원을 위의 매수구간을 보고 12,200원을 기준해서 요 위에서 매수를 할지 또는 11,600원과 12,200원 이 사이로 매수를 할지 이 두 군데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택 어떻게 하느냐 캔들 모양을 보고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거 그냥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스윙으로 모아가신 분들이 무슨 캔들 모양을 보고 매수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캔들 모양을 보고 매수하면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도 있구요 또는 오히려 더 평단가 낮춰서 더 저가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제 분할로 매수 하신 분도 거기에 맞는 스타일이니까 분할로 매수 하시겠죠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얘가 재수 없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칩시다 근데 분할로 매수하시면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하시는 거겠죠 그럼 오히려 여기서 매수를 잡고 매수 하시는 분들 보다는 평단이 좀 높겠죠 근데 사실 평단이 높아 봐야 뭐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이 좋을 때가 있구요 오히려 눈을 확인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좋을 때도 있어요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본인에 맞는 매수 매매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우선은 이제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좀 이제 좀 저점을 지지를 하고 만들고 좀 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렇다고 해서 분할로 매수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분할을 하고 또는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담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요 그런 정도 조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요 두 군데서 보면서 매수를 하자 명신산업은 전기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속해 있는 섹터인데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직접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구요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죠 수정책 나오지 않았으나 아무래도 2분기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특기 기간이 연기금도 계속 담고 있네요 뭐 요쪽에서 계속 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있어요 2분기 실적이 많이 진짜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기간이 담고 있는다면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2분기 실적은 안 좋아도 3, 4분기 실적은 좋을 수 있다 좋은 전망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버리면 가는 겁니다 기에검은 길거리 코에검은 고거리 입에검은 입거리 목에검은 목거리에요 세력이 주무는 세력이 그냥 기사 쓰는 거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사실 저는 뭐 증권가에서 나오는 리포트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세력이라고 봐요 그쪽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종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리포트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선은 얘 같은 경우는 28,000원 29,000원 이 사이 그리고 29,000원 30,000원 이 사이 이 사이에서 좀 보시면서 또는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텍과 명신산업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이미 저가다 보니까 상승한 게 없어요 네 그죠? 겁먹을 필요 없다 어차피 떨어져 봐야 음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네가 매수해 주었기 때문에 뭐 얘네가 뭐 20% 30% 먹으려고 이렇게 매수한 건 아니네요 아마 50% 이상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오히려 우리 시장이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해 가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여러분 스스로 전략을 꼭 세우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오늘 제 매매 영상이 여러분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